증권사들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%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8개 증권회사의 순이익은 총 2조 596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,350억 원, 31.2% 급감했습니다. 다만 직전 분기보다는 7,582억 원 늘어 58.3% 증가했습니다. 투자자들의 주식 등 매매에 따른 수탁수수료 감소와 증권사 스스로 벌이는 주식 채권 등의 자기 매매에서 수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